근형이 아닙니다. 근형이는 엑스맨이 절대 아닙니다. 아 진짜 아니네. 아니, 그녀가 엑스맨한테 흥분했을 수도 있어. 야, 어떻게 이렇게 뛰니? 야, 기가 막히네, 정말. 와, 말도 안 돼. 아니, 몇 주 전부터 왜 이렇게 힘으로만 닿는 게... 아니, 왜? 근형이가 이렇게 한낮에 그녀를 닿는 데요. 아니, 지금 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? 힘을 안 쓰고 모자라시는데요. 아,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? 야, 말 잘한다! 형, 말 잘해! 뭐예요? 아, 힘 안 쓰면 뭐 하실 거냐고요. 나 몇 년생이야? 나 79년생이래요? 왜요? 정말, 진짜. 나이마리걸로 이기게요? 뭐라고? 이쪽에 이겼네요. 말 좀 해봐. 조심해, 너, 액스맨. 진짜 힘들다. 자, 그냥 주변에 안아. 어차피 근형이가 뗄 거니까. 그냥 두 개 알아버려. 안아버리면 알아봐. 안아, 안아, 안아. 안아버리면 알아봐. 안아, 안아, 안아. 그냥 안아. 내 힘으로 안으면 끝이야. 안으면 돼, 안으면 돼. 형, 빨리 와. 거기 서. 이게 뭐야? 나한테 좀 그래, 때려면 돼. 아니, 힘으로 이렇게 하면은. 됐다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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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두뇨. 야, 또 이렇게 해. 형. 재미있다 그랬잖아요 뿌리지기 오빠 잘해봐요. 난 즐길게. 형 빠르게 해봐 빠르게. 완전 빠르게. 직진. 형 빠르게. 형 좌우로 몸을 써야 돼. 형 좌우로 몸을 써야 돼. 형 좌우로 몸을 써야 돼. 아니 감독님도 어떻게 덮어버려. 형 반대로. 김성팀 김성팀 김성팀. 아 정말 자존심 상한다 진짜. 됐다. 자 이제 두 번째 게임으로 이동을 하시는데요. 그 전에 한 분을 이쪽 팀에서 이쪽 팀 권한이 없고요. 아 이긴 팀이. 정작 저희들이 바꾸고 싶지 않아요. 저쪽 팀한테 얘기해 주세요. 어떻게 할까요? 그러면 계리 형이랑 종국이 형이랑 바꿨어요. 그래요. 나한테 정말 아무. 다음 판에는 힘쓰는 거 없으니까. 다음 게임은 힘쓰는 거. 나한테. 어차피 힘쓰는 거 아니니까. 우린 좋아. 원래 이 방식은 이런 거 아니겠어? 이광수. 이광수. 이광수와 아이스크림이 돼. 아니 내가 왜? 나 진짜 아니에요. 너 보내는 노래야. 너 이상한데 계속. 왜 이렇게 말해도. 왜 이렇게 말해도. 아니 너 진짜 이상한데. 나 진짜 아니에요. 내가 농담이 아니라고. 표정이. 아니 나 진짜 아니에요. 이거 봐. 나 진짜 아니에요. 나 진짜 아니에요. 얘라니까. 그렇지. 나 진짜 억울해서 그래요. 나 진짜 아니에요. 원래 예전에 엑스맨도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적도 있잖아요. 그래야 있어요. 맞아. 진짜 아니에요. 이렇게 얘기하면 재석이 형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? 아니 너 이상해. 여러분 제가 들어보시죠. 너 이상해. 그만했어. 너 입 나잖아 또. 아니. 아니 왜. 우리는 종국이 형이랑. 기다려. 나 좋아하면 안 돼? 야 너 좋아해도 되지. 안 된다. 축하한다. 아 예. 저는 뭐 엑스맨이 아니니까. 좋겠다. 오늘 엑스 오빠로 활동을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 예. 이놈아. 사서 받아. 오빠 오랜만에 꿈꾸고 있었는데. 좀 있다가. 아 남자가 있어. 내 여운 사랑은. 한 남자가 있어. 오늘 머리가 산빨리 됐어. 괜찮아. 너 항상 예쁘니까요. 고마워요. 야 사실은 근형이가 형 때문에 나왔대. 에이 왜 그래. 형 제일 좋아하는데. 우와. 그래야. 복싱도 좋고. 기분도 좋고. 겸이 형이랑 근형이가 제일 잘 어울리는지. 당연지. 누네. 그러니까 너희도 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우와아. 당연진. 소래폭으로 가서 런닝맨 선수막을 찾으세요. 각자 엑스 맨이라고 생각을 할 거란 사람을 좀 얘기해봅시다. 왠지 종국 오빠 같아요. 종국이요? 네. 갑자기? 아까 이렇게 운전한 게 너무 걸려요. 어? 어? 진짜 이렇게 운전해? 아 맞어 맞어. 아 그럴 수도 있네. 아 그럴 수도 있네. 그럼 안 하지. 아 난 그래서 떨린다고 아까 막 그래서 놀렸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종국이 그 얘기 있잖아요. 막 신호 막 이렇게 막 보낸다고. 종국이 형이 제일 놀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. 야 근영아 너는. 네. 우리랑 한 2년 같이 한 거 같다. 어 저도 하고 싶어요. 진짜 얘기하잖아. 너 들어올래? 러닝을 너무 하고 싶어요 진짜. 너 자주 나오고 싶어ller? 보증 보증. 이렇게. 보전꺼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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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덕국.